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5월 13일 날 생산현장 무너지고 있다는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현장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뛰고 있는 40대 초반의 젊은 사장님의 울분과 문제의식을 고스란히 담아서 전한 그런 방송이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평소의 생각은 이처럼 현장에서 활동하는 분들의 의견 제시를 통해서 틈틈이 검증을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현장중계입니다. 그 방송을 보고 많은 분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중고시장이 활성화되고 중고주방기계가 넘치고 명도소송의 창고에는 폐업물건이 넘쳐 흐릅니다. 마징고님입니다. 지금 생산현장만이 아니죠. 기업인들이 기업하고 싶지 않은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돈을 벌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돈을 쓰는 것만 알아서 참 나라가 아마 엄청 어려워질 것입니다. 엄청나게 김재이지님입니다. 공박사님 40대 사장님의 말씀이 피가 끝부로 쏟는 것 목구미 막히는 듯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생산현장에 무너짐으로 숨 막히는 40대 사장님들 같은 분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문정권이 정말로 문제입니다. 가자가님입니다. 최저임금을 낮추고 52시간제를 폐지해야 됩니다. 결국에는 외국인 노동자만 배를 불리고 국내 산업은 쇠락하는 길로 갑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바다해님입니다. 다음 질문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경제는 연결망입니다. 경제는 연결 네트워크입니다. 경제는 촘촘히 거래망으로 이루집니다. 거래의 조합으로 거래의 연결체로 아주 촘촘히 연결된 일종의 연결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섬세하게 다뤄야 됩니다. 지난 70년 정도 우리 선대들과 한국인들이 힘겹게 그리고 아주 어렵게 그리고 운 좋게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에 함께해서 만들어낸 것이 각 산업 분야별로 촘촘히 연결된 망입니다. 촘촘히 연결된 거래망입니다. 이것을 학자들은 흔히 클러스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소재, 부품, 완성품으로 구성되는 그리고 1차 협력업체, 2차 협력업체, 3차 협력업체 그리고 모기업 등으로 이루어지는 일종의 거래의 아주 중요한 연결망이 우리 대한민국이 지난 70년간 그야말로 힘껏 노력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연결망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취해진 과격한 경제정책들 예를 들면 소득주도성장 혹은 주 52시간 근무제 등은 이런 정책은 정책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70년 정도 한국인들이 힘겹게 만드는 경제의 연결망을 해체하거나 와해시키거나 파괴시키는 그런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선대들이 힘껏 노력해서 만든 것이 바로 경제의 각 분야별로 연결망입니다. 이 연결망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의 대표적인 정책들은 그 의도하건 의도하건 그 연결망 자체를 해체하거나 와해시키거나 아니면 파괴시키는 그런 정책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충격으로 그런 부분들을 붕괴시키는데 크게 기여하는 정책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운동권 출신들은 평생을 통해서 한 번도 생산활동에 깊숙이 종사해온 분들이 더물 것입니다. 따라서 의식 자체가 권력주도 정부주도 관주도에 익숙하기 때문에 연결망의 와해나 연결망의 붕괴나 연결망의 해체나 연결망의 몰락이 얼마나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당대뿐만 아니고 후세대들에게 큰 충격을 주는지를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들의 의식의 중심에는 그냥 까라면 까는 거야라는 식이 아주 짙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냥 까라면 까는 겁니다. 연결망을 까라면 까는 식으로 대하니까 연결망을 그냥 정책으로 가지고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큰일 났습니다. 경제는 연결망이기 때문에 굉장히 섬세하게 다뤄야 됩니다. 조심스럽게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점진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수십 년 만드는 것을 그냥 해체를 시켜버린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원자력 산업이죠. 원자력 산업의 산업 생태계를 그냥 완전히 파괴를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원자력 산업만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40대 사장님의 아우성이란 것이 자기가 만든 제조 분야에서 수십 년간 지탱하던 부품 소재를 중심으로 한 1차 밴드 2차 밴드의 연결망 자체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 아닙니까. 연결망을 만들어내는데 수십 년이 걸리지만 한 번 무너지고 나면 이를 복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시골길을 가보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먼 거리라도 가보지 않는 길을 갈 때는 사람들이 참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 선대들이 죽을 고생을 하고 그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한 번 가본 길을 다음에 다시 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지겹습니다. 앞으로 다음 시대에 그 험한 길을 누가 가려고 하겠습니까.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연결망이 무너지고 나면 그것으로 그냥 끝장나는 겁니다. 끝장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다음은 저임금 서비스 노동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가 생산비용을 이렇게 올려서 어떻게 수출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수출하겠습니까.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는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것이 바로 생산 원가가 급등하지 않도록 생산 원가를 관리를 해줘야 물건을 팔 수가 있는 거죠. 수출이 안 되고 경제 연결망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는 뭐가 따르게 됩니까. 외화를 벌어들일 수 없는 겁니다. 외화를. 외화 가득이 안 되는 겁니다. 1997년도에 외환위기업이 발생했을 때 외화 한 푼을 더 벌어들이기 위해서 웬만한 거 다 팔았지 않습니까. 급증에 있는 부채에다가 여러분도 외화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먹고 사는 밀가루부터 시작해서 식용유부터 시작해서 기름 다 LNG 다 외화를 갖고 사오지 않습니까. 외화가 부족하면 설마 우리나라에 그런 일이 일어나겠냐. 여러분 설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이 없으면 못 사오는 거죠. 그럼 그때는 아마 사회의 기본 서비스 공급조차 되지 않는 날에 올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외신을 보시면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같은 데서 정기가 자주 끊기지 않습니까. 우리는 60년대로 정기가 끊기는 시대를 기억하는 거죠. 그게 뭐 딴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기름 사올 돈이 없고 LNG로 사온 다음에 결제할 돈이 없으면 그 꼴이 나는 겁니다. 수출하는 나라가 이렇게 생산 비용을 높이면 망하는 것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고 이렇게 무지막지한 정책을 가지고 경제의 연결망을 파괴시키면 다음에 쪽박 차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냥 겁주려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냥 보입니다 가는 길이. 이런 방송을 청와대 있는 사람들이 좀 듣고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경제는 까라면 까는 게 아니에요. 당신들이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정책이 경제 생태계와 경제 연결망에 엄청난 충격을 줘가지고 몰락 정도가 아니고 와해나 붕괴시키는 정책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제조업체 사장님들의 절규였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